인천시립박물관이 다음 달 14일까지 청소년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상상공작소 제8기 수강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상상공작소는 지역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시장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배우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에서 21일에서 8월 10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70% 이상을 수강하면 박물관 청소년 자원봉사단인 청소년 기자단 활동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신청기간 동안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학교 교사가 희망학생을 모집해 접수해도 됩니다.